열심히 수선을 다했다. 여러분 선수들에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대형 선수의 공유를 보고 싶은 선수들은 아나운서님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오늘 자신감 좀 많이 생겼네. 자 오늘 이대형이 대회를 맞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아나운서 이대형 선수가 선물로 고개를 준비했고요. 이대형 선수의 멋진 포기업! 음악! 수승! 박수현 지금 중년 이대형 선수의 대전 포기업 중 겉발로 승인! 아 좀 농구 선수로서 농구를 해야 되는데 그 농구할 시간에 처음 연습했고요. 근데 준비한 만큼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. 박수! 병원! 참피해서 먼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백점 안점에 50점에 이제 그 실력이 안나오고 아 뭐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출 수 있는데요. 이기고 추겠습니다. 오랜 만에 이렇게 관중분들이 들어오셔서 시합을 첫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기는 모습 보여드려서 뿌듯하고요 앞으로도 보러 많이 와주시면 저희가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